1, 2, 3, 4 이게 뭐야 내가 엄청 얼마나 그런 것 같은데? 사나야 어디로 간다고? 나스알렌즈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 이게 제일 이쁘게 나오지 어? 오늘은 엄청 커야 돼 일단 키가 엄청 커야 되고 이번에는 날씬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예뻐야 돼 나스앤젤레스 도대체 서라가 뭐라고 했잖아? 언니는 다음 생에 짐으로 태어나면 좋을 것 같니? 너네 그 비행기 티켓 버리면 안 된다? 코로나 검사를 하려면? 코로나 검사 안 하면 되죠? 해야 돼 안 하면 너 버텨봐 다 못 가고 싶어? 그럼 안 하면 돼 안 하고 싶은데요 근데 우유형을 따라가는 거야? 소중한 소리를 conviven 있나요? 로스앤젤레스 eneca 운동하러 가는거야 운동하러 가는거야 운동하는게 무슨 이게 왜 자꾸 기운이해 그래서 혹시 저 여기다 담으려고 그러는거에요? 마스크 잘 피고 아빠 나도 안하고 딸 잊지마 으흐흐흐흐 으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 완전 많이 슬플 때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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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애들 사이에게 뭐하는거야 진짜 어차피 엄마 아빠 아빠 주문비 음 네 줘요 저 된장찌개 뭐 먹었어요? 아빠 오도에 약해 응 아빠 먹겠다 아빠 심심하다고 부르지 마요 계속 전화할게 안녕 다운쌤 저 비행기에 탔어요 아 진짜? 저 미국으로 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저 잊지마요 어 비행기 올라갔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어폰을 껴야지만 소리가 나 응 찾았다 응 여기를 찾았어 으 으 으